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쥐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 1월달, 6월달에 지구몽에서 후약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도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가는 조금 낭패를 보기 쉽상이어서 조금 어려움에 빠졌을 분들, 쥐띠 여러분들이 많았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제가 3월달, 4월달에 운기를 보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목구름 뒤에 해가 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성은 조금 짧아요. 목구름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목구름이 낀 와중에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가 어려운 와중에 잠시 숨돌릴 틈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낙단적인 게 있잖아요. 어? 해가 떴구나 해가지고 먹고는 물러가겠거니 해가지고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을 세운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짧게 단기성 있게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특히나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동수에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운기가 많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인연수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연수를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살면서 참 몇 안 되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가는 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3월 대 4월 달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9살이 되는 병자생 집디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 달 어떨까요? 짠! 오 그래서 일사가 평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이어나갈까? 4월 달을 보니 와하 조금 이제 내가 오버를 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운기가 들어서 내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낭패에 빠질 수가 있다. 실현과 고난이 드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럴 때는 건강상의 활력,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서 내가 막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하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활동성도 들어오게 되고 이것저것 뭐 금전적으로 투자라든지 새로운 일을 도전도 해보고 싶은 그런 운기가 사실상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제 성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내가 활력만 남고 오히려 이 힘을 남아도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상한데 이 힘을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이럴 때는 지금의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는 게 꼭 필요해요. 너무 넓은 범위에 이병수라든지 여행을 계획하든지 크게 막 돌아다니는 일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사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있는 직장 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더 나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조금 이 타이밍만 넘어가면은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조급함만 잘 덜어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띠는요. 올해 41살이 되는 갑자생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 어떨까요? 짠! 어호! 다사다나라다 이것저것 움직임이 많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운기고요. 4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아 조금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내가 좀 성급하게 움직여야 했는데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벌이는 그런 운기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성과가 더디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겸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본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여가활동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인연을 만나거나 이렇게 부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한 흐름의 운기에 놓여있으니 일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그래도 무탈이 잘 흘러가는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드는요. 올해 53살이 되는 인자생 집디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3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 대기래 운기가 들었다. 저로의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3월달 지나서 4월달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하! 너무 기분 내지 마라!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내가 속도를 냈더니 딱지를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웬일로 고속도로가 잘 뚫리고 차가 없나 했더니 카메라가 딱 앞에 있었네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추위는 굉장히 상승의 운기입니다. 특히나 합격, 당첨 그런 운기가 있거든요. 어디 응모를 하거나 그렇게 수주 따기 위해서 넣는 분들 있죠. 영업직 그런 분들. 분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운기가 있다. 다만 이게 덩치가 좀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기에 비해서 너무 큰 덩어리의 일들이 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는 체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협업해가지고 이 치즈를 같이 옮겨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은 백직장도 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돈도 벌고 사람도 얻고 명망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 생각됩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5살이 되는 경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녕 3월 달에 어떨까요? 오! 그래도 만사가 형통하다. 일상적인 흐름에 범주해 있고 4월 달에는 이 운기가 잘 이어질지 보니까 아하 좀 다사다난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내가 평온하다 생각했지만 이것저것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큰 명예에 인덕이 쌓이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내 이름 석자, 간판, 내 명함, 직함,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좋은 일들, 경산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마음은 풍족해지고 곶간에는 양식이 쌓이니 뭔가 마음이 풍족한 타이밍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인식함만 잘 덜어내면 되고 특히나 이럴 때는 내가 들어오는 운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좀 자만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더 크게 크게 일사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일사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 집안에도 경산할 일이 많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식구들 경산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랑할 일도 많을 것이고 짓디 중에 제일 좋은 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짓디 여러분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구름 뒤에 해가 솟았습니다. 3월달, 4월달 좋은 운기 잘 누리시고 그래도 3대의 운기가 있으니 너무 우린하지 마시고 치고 빠지기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3월, 2일, 5월달, 6월달에도 좋은 운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이비 engine hitz. Then,